저희 남성 고객들이 이 명품 팬티 많이 구매해 주세요 이 제품의 콤비네이션은요 깜장 하나 폴스미스 약간 이렇게 캐릭터성 있는 거 멀티 스트라이프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스판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요새 멋쟁이들은 이렇게 위에 로고 보이게끔 입는다 그래서 이 인기 상품입니다 깜장에 보라 라벤더 밴드가 있는 양변이 또 기본 같으면서도 멋스럽게 이게 지금 무슨 컬러이냐면 약간 그레이인데 약간 카키가 좀 섞인 그레이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청록색 밴드 근데 폴스미스에 아무래도 고유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멀티 스트라이프 체크카인 자 다음 제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판키가 짱짱 요거는 폴스미스의 정수만을 담은 멀티 스트라이프에 3종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컬러 요거는 그레이 톤을 바탕으로 초록 노랑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루 톤을 바탕으로 요런 식으로 시원하게 발렌타인 특집 같은데 이런 걸 했었는데 야시꼬리 하이 괜찮은데 맞고요 다음입니다 무난한 걸 좀 찾으시는 분들은 블랙 두 장의 거사의 날이라든지 일탈의 날 좀 화려한 반스 함께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요것도 스트라이프 블랙 두 장의 구성으로 있구요 이 친구는 솔리드 컬러인데 얘는 컬러가 좀 있다 약간 소라 컬러 그 다음에 버건디 컬러 밴드 같은 컬러풀이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 똑같은 멀티 스트라이프 컬러 굵은 거 이렇게 3종 요거 인기 많은 구성 같은데 좀 많이 봤어요 요 스트라이프는 좀 잔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좀 굵은 스트라이프인데 블랙 블랙의 요 굵은 스트라이프 멀티 구성 마지막입니다 심플이 세 개 나왔다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블랙이 세 장 짜 짜 짜 됐어 틀 primero bir 터 이거 Mer惡 마찬가지ل 이거 여기서 몇 명 isser 음 suspected